가장 좋은 점 하나와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는? 눈이 즐겁다? 왜? 어? 가장 안 좋은 점은? 너무 예쁘다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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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다시 할까? 어떻게? 가장 좋은 점은 똑같잖아요. 너무 멋진, 너무 예쁜, 너무 멋진 사람 아 그걸로 가자 서혜지와 연기하면서 가장 좋은 점 하나와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는? 다들 듣고 있어서 알겠지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야 귀가 신나니까 이 드라마는 라디오로 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안 좋은 점은? 그 목소리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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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고민을 많이 해 어떻게 더 좋은 소리를 낼까? 나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시려면 저희 싸이코지만 괜찮아 TV엔 토일 밤 9시 꼭 시청해주세요 활활 와, 들었어? 목소리 들었어? 문영에게 강태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? 내 심장 고문영의 매력 포인트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많이 차가워 그래, 차가워 그래, 그래서 매력적이지 그래, 그래서 매력적이지 그래, 그래서 매력적이지 강태가 갖고 있는 의외의 땡땡 미 허당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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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강태가 허당미 허당미가 좀 있지 정해진 운명은 정해진 운명은 강태 옆에 항상 있어 강태 끝까지 더 왜? 뾰족한 어깨 잘 뻗은 손가락 긴 다리 완벽 늘 현장에서도 나를 좀 재밌게 해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했던 게 오늘 또한 여전히 지속되어서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었고 아, 안 되지? 죄송합니다, 이거 예, 제가 예, 제가 처음 투어 예 안녕하세요 어? 어? 그리고 가까이는 못 갈겠네 무서웠을 때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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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눈 나 아니요, 눈 안 나요 아니요, 눈 안 나요 아니요, 눈 안 나요 눈 안 나요 눈 안 나요 눈 안 나요 umpy evil 또한 치료 그 그 최전 이 igns 이어폰 이어폰 uden 이어폰 아니 첫 민 전 한글자막 by 한효정